에드윈 맥밀런 1907년 9월 18일에서 1991년 9월 7일 미국의 물리학자 인공방사성 C-14 초우라늄 온선에 투뉴 등을 발견하였다. 1945년 에모리판트와 협력하여 싱크로트론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제작을 수행하였으며 인공중간자를 만들어냈다. 캘리포니아주 출생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했다. 1934년 캘리포니아 대학 방사능 연구소에 들어갔으며 1946년 이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되었다. 1936년 인공방사성 C-14의 발견에 이어 1940년 초우라늄 온선에 투뉴을 PHA 벌슨과 함께 발견하였다.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원자탄 개발 계획에 참여했으며 1945년 에모리판트와 협력하여 싱크로트론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제작을 수행했다. 또 인공중간자를 만들어냈다. 1951년 네투뉴 플루토늄 연구의 업적으로 시보그와 함께 노벨화학상을 받았다.